왜 이 V자를 분할을 해 놓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떼실 때 떼기 힘드시면 핀셋으로 떼도 돼 제가 이거 붙일 때도 핀셋을 까먹어가지고 까져가지고 어 긴장돼 조심스럽게 이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S니까 할만한데 거시 위에 생겨있는 조그만 V자 와 저거 하느라고 진짜 와 그죠 눈알 빠져요 진짜 아 좋아요 좋아요 살짝 번지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돼요 그 정도는 잘 안보여요 괜찮다 오케이 좋으시면서 아싸 아싸 살짝 번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딱 좋아요 아 고생하셨어요 완성 그러나 이 녀석들 사실 더 어려운 게 한참 남았다고 이것이 그 반전 오오오오오오 제일 어렵다는 그 얘는 거시기 위에 V자 이거 진짜 마스킹할때 진짜 눈알 빠져요 진짜 아 저 진짜 눈정보 드렸어요 여기까지 딱 좋아요 오오오오 네 까지는 그냥 부치를 해버리든가 못되었고 아 다행이다 아 이 정도는 진짜 영원군요 얘는 확실히 얘보다 많이 번지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마스킹 이런거예요 오오오오 이기는 그 그 그 그